살려주세요. 살마 아니지? 무슨 짓을 한 거야?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 그것밖에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볼게요. 도망칠 수 있는 다른 방법. 저 여자 누구야? 말이야. 내 아내 어딨습니까? 무슨 말이 없을까? 그 날이면 내 아내가 사라진 날이니까 기억나지 않아? 차도로 뛰어든 날이 나자고 머릿속에 그 여자밖에 없어? 마음이 쓰여. 이번엔 지켜주고 싶어.